소원 드세요 자 스태치에 여기 여기 와자하니까 옆쪽은 멀쩡하게 돼가지고 자 숙독하게 숙독 자 천만을 내놓으시도록 하게면서 이 상태에서 어깨를 붙이면서 팔 앞쪽이 내려야될게요 자 자 자 자 조금만 더 내려가지고 호흡 내리셔서 호흡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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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습니다 자 자 어서 호흡 자 한 번에는 한 번에 손을 감자하게 거기서 손 손을 두부려가지고 저 손을 두부려가지고 손을 두부려야 할거에요 자 자 자 하나 둘 자 자 네 네 여보세요 네 다 세줄께 호흡에 맞춰서 이번엔요, 핸드폰 앞쪽으로 보내주세요 다음엔요, 핸드폰 앞쪽으로 보내주세요 다음엔요, 핸드폰 앞쪽으로 보내주세요 다음엔요, 핸드폰 앞쪽으로 보내주세요 다음엔요, 핸드폰 앞쪽으로 보내주세요 앞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리스도에 비하실 수 있으니 휴대전화에 속낸을 수 있겠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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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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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두셔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, 이거 안 돼 하하하하 어, 불가오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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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가오죠